내가 진짜 많이 들었다 쓰레기 같은 말 하면 되게 감미롭게 한다 아! 아! 알지? 이거 나 초등학생 때인가 엄청 어릴 때 내가 진짜 좋아하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에브리엘 라빈!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제 핸드폰 바타라맨이었어요 에브리엘 라빈 침대 위에 앉아있는 건데 에브리엘 라빈은 알아? 알긴 해 근데 뮤비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몇 개는 봤는데 이 뮤비는 처음 보네 난 저 하이틴 느낌이 참 좋아 티어리더 느낌 티어리더 느낌 티어리더 느낌 아! 2005년이에요? 2002년이면 20년이 전인가요? 너무 화장이 요즘인데? 네 메이크업이 요즘에 메이크업이 좀 옷도 2000년대 패션이라는 얘기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아! 2002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생 잘 사는 거야 2000년대 패션을 못같이 살 거잖아 아! 중소를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자꾸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예전에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나도 뭔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! 맞아요 이런 어르신이 잘 거야 그래서 휴대폰 배경하면 막 이러면 해놓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... 귀돌아가는 mp3 하하하하 미크 마우스 미크 마우스 예비나 아이리버 그 mp3에 항상 들어있던 노래 중에 하나 그 몇 곡 안 들어가는 것 중에? 어어 되게 이걸 들으면 신나잖아 거의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 많지 않았나? 그리고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았다 페인트 응 벽에 그림 그린 아빠 이 당시에는 벽에 그림 그리는 뮤직비디오가 많았나? 으아악! 우리 알죠? 알지 알지 아... 이걸로 좀 더 뜨지 않았나? 맞아요 맞아요 아... 내가 진짜 많이 들었다 막 이 가사 외우고 다녔어 맞아 스케이트? 오이? 아니... 맞... 맞지 않아? 제목에 팔 들어가 있는 거? 하하하하하하 조금 더 자유분방해졌네 아... 그러면... 사퀴로 벗어났다 이제 아... 맞네 왜?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제가 많이 불렀어 음... 근데 이렇게 한글자막 없어서 난 못노라인걸 했어 스케이트를 타는 남자아이야기인가? 하하하하 나도 와픽 찍으면서 가사를 다 안쓰 맞아 맞아 진짜 정보 티셔츠 많이 입었었는데 약간... 딱 달라붙는데? 하하하하 쨍가운 컬러의 티셔츠에 영문 엄청 쌓여있고 너무 빠른다 그리고 약간 뒤로 머리가 어... 뒤로 뒤로 약간 그... 티피엘 하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하하하 녹사 하나 한 번 오오오오오오오 녹사 하나 보아 어... 플레이러고 못하게 할 때 지금 막 난둥췄는 느낌인데 하하하하 자평하고 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끄럽다고 신고먹고 정세라고 너무 쫓겨나고 맞아 맞아 에니콘의 연기였나? 어 맞아 역시 역시 달리는 걸로 시작하는 거 사랑을 하려고 시작했어 약간 성숙해진 거 같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이 좀 성숙해졌어 그렇네 달라졌네 긴색머리에서 약간 샤게커프 그렇네 지금 사랑의 경험도 한번 해봤네 왜 헤어졌을까? 그치 그땐 2004년 내가 중학생 때 이런 이런 감정을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감정을 아는 거지 에이브릴라빈 에이브릴라빈 그 룩글로즈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나 아니 저건 뭘까? 이랬다고 기억해 너무 반짝반짝 너무 예뻐서 약간 특징인 거 같아 네 맞아 아 헤어스타일도 끝나버렸다 조금 더 나이 들고 보니까 화자에게 조금 더 들어간 느낌 음 이 사람이 말하는 노래 가사들이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없는 거 너 나의 이야기 같아 남을 타탄이 조금 더 줄어든 거 같아 그 새끼가 쓰레기야를 더 안하게 되는 거 같아 누구야 누가 훔쳐준 거야 아 너희 아 그리고 이렇게 기타를 외고 다니는 이 모습이 진짜 진짜 멋있었어 해피엠딩이 무너지면서 끝났어 오늘 샤리다 내가 바라던 전부였어 우린 운명이었고 그래야 했지 근데 끝났지 근데 이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시 얻어야지 어 알게 됐어 혼자 하셨어요? 아 또 다른 전부가 생기지 어 그럼 그럼 또 다른 해피엠딩이 생기는 거지 어 이거 금말이 너무해 그거 아닌가?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잘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진짜 이 하이틴의 정점 같은데? 옷이랑 이렇게 너무 예쁜데 되게 남편한테 하는 말 같다 응 귀여워 사랑하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간게 느껴져요 약간 사랑하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간게 느껴져요 난 좋아한잖아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 체크가 너무 예뻐서 핸드폰 튜닝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스티커를 사다가 에일랜드 때문에 저 분홍색 체크 있잖아요 저런 체크를 진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앨범 첫번호 이런데 슈러스 키스요? 언제 다 먹어? 배부르겠다 배부르겠다 두팡이 모양 아닌게 어때? 왓 더 헬 세다 이제 분홍색 머리가 뿌리부터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노래 유명한데 아 왠지 다 컸다 다 컸다 되게 쓰레기 같은 말을 되게 감미롭게 한다 원래 아픈거야 왜그래 알면서 왜그래 원래 아픈거야 나 네 친구랑 어떻게 놀았다니까? 아 놀고 있어 왜? 뭐? 어휴 어휴 아 근데 나 요즘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착한 아이였어 근데 재밌어 그게 뭐 언제쯤 할 건데? 근데 술 먹으면 꼭 재밌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시청자들하고 술을 먹진 않을 거잖아 연락주세요 이제 황하게 넓어졌어 이제 약간 현대스러워졌다 자유로움 계속 가지고 있을지 너무 궁금.. 가지고 있네 여전하네 너무 좋다 탈드로스가 좀 걱정했는데 너무 좋다 한 번 팡팡 하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듣게 되는 것 하.. 길게 되게 많이 눌렀나 본데? 우리 왜 있었지? 시작하기 전에 돈 부서가지고 화렸나? 혹시 어제 내 친구들이랑 한 얘긴가? 진짜 괜찮나봐 철들면 안 되겠다 철은 넘었다가 어른이 아냐 우리도 막 놀아야 돼 그럼 그럼 나이는 먹는 거지만 우리 늙지 않았어 뭔가 결혼식이야? 탐퇴사인가? 근데 뭔가 탐퇴가 점점 그려지는 것 같았잖아 아이가 그녀 따라서? 응 진짜 나 엄청 미쳤다 진짜 나 더 어른 달기 싫어 나도 근데 진짜 안 변한다 응 곡 이후에 라임상의 말이에요 오늘 웃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정상화만 하는 그 시절이 찬데 8년을 늦는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인생의 품파를 한번 겪은 거를 첫 화면부터 보여주네 와 진짜 인생의 품파를 한번 겪은 거를 뮤직비디오가 진짜 이 사람 인생에 담겨있다 가수들은 자서전이 거의 뮤직비디오겠어요 음 색깔이 없었어 어 어 너무 이쁘다 아 근데 가사가 너무 슬프다 와 나 소름끼쳤어 흐흐흐흐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막 외치면서 그렇게 놀았는데 바로 아프고 나서 더 많이 바라지 않는데 이제 아 아 흐흐흐 오 진짜 힘들었네 진짜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진짜 안 늙는다 근데 늙을 나이도 아니야 근데 사실 아 그런가? 어 언니 치마 다시 입은거야? 어 다시 입었다 찢었다 다시 아 역시 찌프지 내가 찌프를 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네 나 이런 이미지를 원해 아 아 돌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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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돌아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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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거 같지 않아? 아 아 아 뭐 첫 번째 남자한테 하는 얘기야? 그니까 그 그 불집병원 타는 말 같기도 하고 아 아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내가 네 여자친구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네 와이프가 되었으면 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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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약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인생이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고 한 번 팍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가사를 보고 인생을 알고 보니까 달라 노래가 달라 깊이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침 간지러워서